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3월 첫째 주 주간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 등부표가 신설됐는데요. 표지명은 선리도 해경개선 등부표의 1기입니다. 등질은 단성광의 백색, 광달거리는 3엘입니다. 남해안 녹동항 부근에 등주가 신설돼 알려드립니다. 표지명은 문여도 등주와 가스마리도 등주며 등질은 단성광의 백색인데요. 광달거리는 7엘이 항행원주의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서해안 목포항 부근에서 수로측량을 실시합니다.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하니까요. 항해 및 조업천박은 수로측량선에 주의해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행경보 정보 살펴보시죠. 동해안 울릉도 현포항 부근 해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3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합니다. 남해안 남해동부 해역에서는 3월 3일 하루 14시부터 18시까지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동해안 구룡포항 부근 좌표중심 2마이 반경에서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3월 3일과 5일, 이틀간 17시부터 22시까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해상사격 훈련구역을 참고해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주간항행 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